XSFM입니다. IDWK 영화 조커를 이야기합니다. 2019년 11월 두 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비내리는 한강변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XSFM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 342회 목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오늘은 잠시 후에 김민아 영화 아저씨하고 영화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 영화 얘기를 하시죠. 게임 얘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영화 얘기를 돕기 위해서 홍성갑 덕질 빌런이 나와 앉아있습니다. 하하하 안녕하십니까 하하하 아니야 좀 더 과감하게 해봐요. 막 하하하 이렇게 웃잖아. 그렇게 하면 소리가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걱정했단 말이야? 배려심이 있으면 빌런이 안 되죠. 저는 신문을 지난주에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사가 줄을 잇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국내 언론이 내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씁니다. 민주화운동으로 여기까지 온 나라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졌다고 그걸 내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니. 반대쪽을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수계도 있고 정규군에 맞설 수 있는 군대도 있고 그런 상대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내전이면 그런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사력을 갖춘. 그 상대가 누군데요. 꽤 예의 없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언론에 잠깐 풀고 시작하죠 오늘 방송을. 그리고 지난 몇 주 사이에 국민일보하고 한겨레였나요? 몇 군데 사설이 나온 거예요. 다음에 댓글 피해지를 환영한다. 두 군데 밖에 안 나왔어요. 환영한다는 사설. 지면신문을 통해서.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안 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저도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댓글을 없애는 걸 언론인들이 환영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댓글 때문에 나쁜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도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나쁜 점들이 정말 많은데. 그러면 그 플랫폼이 정말 잘못된 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 플랫폼 위에 사람들이 누린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댓글 폐지를 환영한다는 말 뒤에는 그게 숨어있군요. 책임의 피해가 숨어있군요. 저는 더 비슷합니다. 그럼 언론으로 인해 생긴 피해는 신문을 폐지하면 환영할 만한 일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댓글 보고 연애 댓글 보고 있는 게 되게 피곤해요. 정말 연애 기사 어쩌다 누르면 눈을 반만 감고 봐요. 그렇다고 실제로 나쁘다고. 표현의 자유는 종종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계속해서 수정할 일입니다. 댓글 폐지도 하나의 수정의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막말할 권한이 사라짐과 동시에 언론이 막말할 권한이 너무 두드러져 보이더군요. 저는. 이 다음의 댓글 폐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는 폐지 안 됐는데. 몇몇 이상한 기자들의 기사들은 폐지 안 됐는데. 다 폐지하자는 게 아니고요. 고민을 좀 더할 문제가 아닌가. 언론인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큼 본인들이 그렇게 당당한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되네요. 오늘 뉴스 라운드업이 없어요. 오늘자 조선일보. 지면을 봤다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오늘자 지면을 보셨어요? 아니. 저는 일본 편의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 앞 편의점에 아직도 조선일보를 팝니다. 당연히 팔죠. 그런데 담배 사러 갔다가 우연히 샀습니다. 동전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살 수 있더군요. 편의점에서 신문을. 그럼요. 1호 신문 사면 되게 재밌어요. 사설. 핵무장하면 주한미군 필요 없다. 제목입니다. 조선일보는 기사일기에도 가끔씩 가지고 오잖아요. 사설은 확실히 관리가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이요. 그전까지는 절대 이런 말은 못했는데 20대 국가 들어서 간혹가다 논설주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술핵 그러니까 왜 안 고려하냐. 혹은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 전술핵에 대해서 정치권이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선일보가 살살살살 지금 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이 지금 다른 일로 바빠서 핵무장 같은 얘기 못하는데 한국당이 한국당 그 얘기하는 거 좋아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의원실에 가보면 의원실 앞에 스티커로 핵무장 붙어있습니다. 전술핵 추진. 그런데 요즘은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왜 잘 보이는 사설에다가 이렇게 자극적이고 당당한 제목을 지어서 붙여놨을까를 고민해봤는데요. 총선 전략으로 이거 쓰라고 던져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네 얼굴 대신 이휘소 영정사진 같은 거 걸어놓고 총선 준비해. 이런 식으로 코치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논의가 본격화되면 결국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건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조선일보는 발 뺄 겁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가 이란처럼 경제 제재를 받는다. 조선일보 발 뺄 겁니다. 이란이 받는 경제 제재가 뭔데요? 한미동맹 존중해야. 네. 기축통화로부터 지금 멀어지면요. 중국과 보따리 교역밖에 못합니다. 아무 다른 교역도 있겠지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신발을 사기가 어려워집니다. 신발은 달러로 사야 된단 말입니다. 네. 지난 여름에 언론 보고 화가 났다고? 이런데 괜히 엄하게 스트레스를 풀어보았습니다. 시사 얘기를 왜 갑자기 인트로에 쓸데없이 길게 하느냐? 시사 얘기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영화 아저씨 모시고 영화 이야기 할 거예요. 근데 뭐 시사 얘기로 가겠죠. 그럴 것 같긴 해요. 어떻게 하나 봅시다. 여기 김민아저씨가 쓴 제목 보세요. 정치병자의 영화 관람기. 네.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 시사 얘기로 가겠죠. 정치병이 심해서 살이 빠지고 있는 덕질 빌런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파스티체리아,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즈버 콕김치, 대한민국 위로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건강한 비움 친구 평산네이처 디메이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 광고문이 02-701-1491로 하시면 됩니다. XSFM입니다. 콕즈버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즈버 콕 오차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에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즈버 콕 지난번에 한참 말 많았잖아요. 아내에게 29데이즈를 사다 줬는데 더 주문해 달라네요. 좋은가 봅니다. 가격을 알면 더 좋아하겠죠?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게 29데이즈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HCA 풍부한 양의 HCA가 함유된 당신의 새로운 비움친구 디메이트를 만나보세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운동과 수분 섭취를 잊지 않으셨다면 건강한 비움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비움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레 라 파스티체리아 라 파스티체리아는 이탈리아 마에스트로에게 직접 수확한 파스티체레가 전통의 방식 그대로 최고의 재료와 함께 구하는 천연 발효빵입니다. 일반적인 제빵에서 사용하는 이스트를 쓰지 않은 이탈리아 전통 방식의 천연 발효종을 사용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풍미와 식감 천연 발효빵이라 장기간 보관해도 맛은 그대로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건강에도 좋은 라 파스티체리아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XS몰에도 나름의 불프 주간을 마련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력도 없고 그 인력은 쌍둥이를 키우고 있고 코세페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아무거나 붙여봅시다. 아무튼 세일 많이 합니다. 연말 세일 주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타자로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입니다. 우리는 아마존 같은 공룡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할인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라 파스티체리아의 모든 빵 제품 5% 할인 패키지는 3% 총 8% 할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중복 할인이 됩니다. 빵 하나만 사면 5% 할인이고 빵 패키지를 사면 거기에 3%가 더 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볼죠.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엄청 조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면 또 도망가는데 바스티체리께서 일 안 한다고 그렇죠. 또 이탈리아 가시겠죠. 거기다가 라 파스티체리아 수제 쿠키는 10% 할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라 파스티체리아의 초콜릿은 20% 할인입니다. 이렇게 물품마다 할인 퍼센트가 다른 거는 쥐어짠 거군요. 그렇죠. 하나하나 하나하나 쥐어짠 거군요.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달 말까지 진행이 되니까 아직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라 파스티체리는 조기 품절되는 상황이 항상 있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자체 파업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초콜릿 같은 상품은 준비된 상품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얼른 가셔서 구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타자가 좀 있나봐요. 첫 번째 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요. 이번 주 방송 많이 들어주십시오.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영화평론 민화문구 김민아 영화 아저씨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하고 에디터하고 덕질 빌런이 모두 다 어제 새벽에 이 영화를 봤습니다. 5종의 이유들로. 바쁘기도 했고 전 다른 일도 갑자기 있어가지고 아니요. 따로따로 따로따로요? 네. 그 덕질 빌런은 극장 가서 새벽 영화 봤고 요즘 이제 닫아가지고 극장에서 얼마 안 해요. 저까지 3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자리에 먼저 들은 커플이 앉아있었고 그냥 조용히 앞으로 갔어요. 영화 용어로 26시 개봉 26시에 영화를 봤어요. 사실 저희 모두가 기대하고 있던 영화였는데 그때 국정감사 중이어가지고 그때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한 일주일 알아누워있었거든요. 못 봤죠. 베니스 영화제에서라든가 해외 반응을 보고 국내의 배급사도 기대가 높았는지 광고를 좀 크게 했어요. 물론 뭐 범 장르로 보면 이걸 슈퍼히어로 물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장르 구분을 그렇게 하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마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 또 다른 나라들만큼이나 혹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슈퍼히어로물이 잘 되는 곳이기도 해서 광고를 되게 많이 해서 여기저기서 광고 개봉 전에 꽤 많이 보였어요. 저는 퇴근하는데 간선로에 조커 포스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국감할 때였어요. 보면서 서울의 간선로는 보통 인천공항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니까 그때 핫한 한국 연예인들이 웃고 있고 면세점 광고예요. 그렇죠. 쇼핑백 들고 있던가. 맞아요. 김유나 씨 아니면 되게 잘생긴 남자분 누구지? 아무튼 까먹었다. 밥 잘 사주는 아 정혜인 씨? 아 네네네네네네. 정혜인 씨 이런 분이 웃고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조커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 조커 제목의 글자체가 알파벳도 되게 굵다 보니까 한글 글자체 되게 굵은 글자체를 썼어요. 멀리서 보고 저는 대체 이해 못할 포스터가 있길래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조귀? 왠지 누군가가 길을 가르쳐줄 때 귀여운 말투로 가르쳐주는 것 같잖아. 조기 조기가 뭐야? 왜 시골에 가서 귀빈 숯불갈비집 멀리서 보면 커빈 숯불갈비잖아요. 여기서 숯불갈비집을 차렸어? 싶잖아요. 커빈 그래서 그래서 그 CBMS의 전 멤버 커빈 씨를 다르게 일컬을 때 귀빈 귀빈을 바꿔서 이제 VIP라고 부르잖아요. 커여워. 커염네요. 옛날에 알던 사람 이름이 나와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콜라 먹는데 전 그분 잘 몰라요. 피해자들만 알지. 김민하 영화 아저씨예요. 조귀를 보았어요. 우리가 조귀 조씨들이 이렇게 계속 정치평자가 영화를 보았습니다. 조귀 조주 조성주 조성주는 토요일 순서에 문제를 일으키게 해주는다. 조씨들이 이렇게 김민하 아저씨께서 처음 이 방송에 나오신 다음에 제가 저분의 트위터를 딱 들어가 봤는데 헤더가 배트맨인 거예요. 그걸 보고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배트맨 나와 같은 족속이구나.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날 그런 사람에 대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뭐야? 나와 같은 사람을 찾는 덕후? 네. 편향에 시달리며 정치병은 밑에 그때부터 저는 아저씨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이글스의 방송은 됐지만 방출됐어요? 하나이글스 알럼나이 방출됐네요. 홍성갑, 김민하 다 방출됐어요? 김민하 있다니까. 아 김민하 외야 자원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홍성갑 선수는 박철도 축하드립니다. 이틀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스포일러가 많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조커는 조씨가 아니고 플렉씨입니다. 아 그래요? 이 영화에서만 그렇죠. 뭐 조커 근데 조커인데 이 영화를 기대를 하고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제가 오래 안 살았지만 기대라는 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이해하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난 안 말이 됐는데 아니 그 좌절은요. 둘 중에 하나 되게 큰 기대를 했다 무너질 때 아니면 별거 아닌 기대인데 그것도 송치가 안 될 때 좌절이 커요. 그건 이제 주로 바지를 살 때 그러죠? 왜요? 아무 말 세션입니다. 허리와 기장의 비율이 왜 잇따로인가 그렇죠. 36이면 큰 바지인데? 이러면서 울려 그러고 아 36 제가 한때는 40까지 입어봤거든요. 요새는 36으로 통풍 통풍이 가져다 준 축복 밥을 못 먹으니까 맞아요. 바지를 36으로 줄여줬습니다. 아무튼 조커 개봉하고 나서 거의 개봉하자마자 봤는데 그렇게 기대를 갖고 보지 않았어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호아킨 피닉스 섭외됐다는 소식 듣자마자 엄청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 성이 피닉스더라고요. 네. 그 형님이 리버 피닉스라면서요. 네. 맞아요. 리버 피닉스는 잘 몰라요. 리버 피닉스 시대의 연인이죠. 그래요? 그 이제 가시기 전에는 요절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사실 마치 뭐랄까 그 80년대 제임스틴 취급받았던 그렇죠. 그런 인물. 저는 딱 하나 알아요. 리버 피닉스 인디아나 존스 3 피닉스 사남매가 있는데 사남매 부모님들이 히피였어요. 히피 중에서 좀 사이비 종교까지 빠져봤던 히피였는데 본인들의 성이 되게 평범한 뭐가 있었는데 그거 별로 멋있지가 않다고 멋있는 피닉스로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이름도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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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닉스 막내가 썸머일 거예요. 썸머요? 네. 그럼 호아킨은 뭡니까? 그것도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름이 호아킨이 뭐야 이게? 킨은 즈 아닙니까? 즈? 사실 오남매고 마지가 이인재다. 그렇죠. 피닉스다. 여기다 이인재를 어떻게 넣을까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는데 인디아나 존스 3 가 재밌다 이거죠. 나의 인생 영화 중 하나인데 하여튼 그게 리버 피닉스라고 하면 딱 하나 그거 알고 그리고 리버 피닉스 옛날에 어렸을 때 사진 찾아보니까 헤어스타일이 또 전형적인 또 미국 백인 금발 남성 미소년 헤어스타일이더라고요. 그렇죠. 무조건 그런 헤어스타일을 해야 됩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젊은 시절에 그 헤어스타일 했죠. 맞아요. 나도 해볼까. 아무튼 이거 한 번 봤는데 한 번 딱 보고 극장을 나오면서 또 해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바람에 미국인들이 멘붕을 일으켜가지고 그 영향으로 영화가 이렇게 됐다. 또 해냈다. 트럼프가 또 하나 해냈다. 트럼프가 그 어려운 걸 또 해냈다. 이런 영화를 만들어요. 정치병자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 사실 무슨 영화를 저한테 갖다줘도 다 정치병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저는 옳은 해석이라고 보는 게 그 시대마다 시대를 대변하는 시대정신 같은 걸 이야기해주는 영화들이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 헐리우드가 그런 걸 제공해주기도 하죠. 조커는 꽤나 높은 확률로 그 후대들에게 이 시대를 대변하는 영화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마법소녀 마독카 마기카레 갖다줘도 정치병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언제 한 번 방송해주세요. 애완계리온은 물론이거니와 방송이 니꺼냐? 나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 그거 그거 꼭 보고 싶네요. 유엠씨가 마법소녀 마독카 마기카를 보고 있는 모습을 전날 밤에 보고 와가지고 계속 불퉁거리면서 조커처럼 돼 있을 거예요. 마미 선배 살려내라! 앞에 세 사람을 쏘고 마미 선배 아무튼 아무튼 이게 영화가 제목이 조커긴 한데 굳이 뭐 주인공이 조커일 필요는 없는 영화 같아요. 그냥 인상이 그렇지 않아요? 굳이 뭐 조커여야 됩니까? 감독이 뭔가를 만들고 싶었으면 조커 아니라 뭘 던져줬어도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 조커여도 좋고 에이스여도 좋고 뭐 하트 하트 2번이오도 좋고 굳이 그래서 조커인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배트맨을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봐야 되기 때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커가 일종의 이제 안티히어로브인데 그래서 안티히어로 무비지만 안티히어로 무비로서의 존재의는 결국 히어로를 히어로라는 존재를 이제 상정하고 생각을 해야 그래야 영화가 이제 완결성을 가진 해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기 전에 이제 조커와 현실의 접점이 뭐냐 이걸 토대로 해서 그래서 조커가 보여주는 현실과 그렇다면 현실에 필요한 배트맨은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히어로몰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히어로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나 왜 유명하고 나 왜 권력 있지? 그렇죠. 네. 이것을 사회상에 이제 평행선을 좀 더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그것의 결정판이라고 봐도 여전히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이제 그 그 문제를 중심에 놓고 뭔가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 게 사실 11호 아닙니까? 11호? 11호. 네. 정확하게는 원작 11호죠. 아 그래요? 만화에. 아 영화는 안 그래요? 영화는 뇌피만 갖고 왔다. 아 그래요? 갖습니다. 어벤져스 시리즈 하나도 안 봤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아이언맨 1편 정도는 봤는데 나머지 하나도 안 봤어요. 조커를 보고 어벤져스 시리즈를 떠올리면 그 어벤져스가 다 밉습니다. 다 쏠 거야 총으로. 빵빵빵. 이게 조커는 엄밀히 말하면 히어로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히어로물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갖고 왔을 뿐이지 오히려 더 심리 스릴러에 더 가깝지 않나? 보통 장르는 그렇게들 파악을 하죠. 그렇죠. 모티브만 갖고 온 거지. 장르를 어쩔 수 없이 히어로물로 넣긴 하는데 그래서 히어로물 최초로 황금사자상을 탔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게 히어로물 아니라고 봐요. 장르적인 구분상 히어로물에서 벗어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또 다 알지도 못하겠지만 빌런을 이렇게까지 메이크업을 잘해줄 수가 없어요. 히어로물은 장르적으로 좀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빌런이 이렇게 왜 나왔지라고 길게 생각해 본 적이 히어로물 장르를 보면서 있었나? 영화를 보면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엔 반드시 빌런이 등장해야 되고 빌런과 결전을 하는 마지막이 있어야 하고 하는 식의 몇 가지 포뮬라가 있는데 그리고 그걸 깨어나가는 히어로물 만화와 영화들도 있긴 한데 조커는 아예 지금 아저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읽으라고 던져준 심리 스릴러에 더 가까워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그게 좀 아쉬운지 괜히 또 뭔가 프리퀄이다. 뭔가 이게 결국 DC의 새로운 히어로무비로 연결될 것이다. 팬심을 가지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열심히 또 미국 사람들도 그거 열심히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기존 무슨 DC 유니버스와의 연결점을 나타내는 증거 이러면서 그게 이제 10년 동안 마블을 봤으니까요. 그런 거는 그만하시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를 영화로 봐야지 시리즈몰이 될 거냐 말 거냐 그만하시고 후속작이라는 건 결국 팬들이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팬이 가진 자본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또 모릅니다만 그렇죠. 저는 돈 내면 또 만들겠지 또 만들지 말고 DC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호킴 피닉스 배우의 건강 때문이라도 후속편은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DC와 워너는 이 영화 안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투자를 합작으로 냈어요. 기대도 안 했다는 거죠. 지금 녹음 컴퓨터에 뭐 떠서 깜짝 놀랐네 녹음되고 있는 아 녹음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저도 업그레이드 했어요. 시스템 케어 업그레이드 하라고 오늘 컴퓨터 자꾸 긴장하게 만드는데 아무 말 타이밍입니다.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저는 조커를 보면서 또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을 남들처럼 떠올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결국은 보여주고 싶은 거는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란 뭐냐에 대한 물음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던지는 물음이.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한 이제 해답을 찾으려는 여러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왜 당선된 거냐. 그렇죠? 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든 거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주장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이 어떤 잘나가는 사람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내가 왕년에 힐빌리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긴 했지만 이 힐빌리들이 집에서 하고 있는 한심한 작태들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찍는 그 저정적인 논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백인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과거에는 먹고 살 만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없고 마약에 찌들어있고 복지제도는 작동하지 않고 나한테까지 어떤 영향이 오지 않고 그리고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흑인에 괴롭히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여성에 대한 착취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나도 피해자인데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럴 거면 무슨 뭐 흑인 대통령이니 뭐니 신경 안 쓰고 우리는 그냥 솔직한 도널드 트럼프 뽑겠다 이러고서는 뽑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서 플렉에게도 돌아오는 복지 혜택은 있어요 하지만 아서에게 돌아오는 복지 혜택은 개인이 받아들일 때는 되게 형편없어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상담사죠 그나마도 없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사회에서 여겨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자신이 제주도 제대로 못 들어냈다 이랬을 때 이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가 그래도 나보다 좌절감이 나보다 좀 더 행복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내 좌절은 덜 커져요 그 사실을 계속 보여줍니다 사회가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자꾸 괴롭혀요 못살게 굴고 아터플렉을 이 양반이 조커라고 그러면 대개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나쁜 놈인데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양반이 그렇죠 좀 병이 있을 뿐이고 병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병이 좀 있어가지고 울어야 될 때 웃을 뿐이고 아 우리 그냥 오늘 스포일러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울어야 될 때 웃는 웃는다는 것도 스포일러예요? 결국은 이제 대물림이 된 좌절을 발견하잖아요 영화 후반부에 봐서가 아 어머니가 나를 학대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의료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자기 자신을 지탱하던 마지막 윤리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 이 양반은 어쨌든 엄마가 착하게 살다 그랬고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라는 의미로 해피라고 부르잖아요 해피는 한국에서는 개이름인데 라면 이름인데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도 개이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간에 해피라고 부르고 또 자기도 이게 뭔가 내가 코미디언으로서의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재주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 이런 꿈을 바꿔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싶고 지금 비록 내 처지가 이렇게 좀 보잘것 없더라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걸 목표로 하고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또 잘 될지도 몰라 선한 의지는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잘 안되죠 와가지고 애들이 때리기나 하고 놀리기나 하고 우습게 알고 그런 와중에 또 직장에서도 사실 뭐 직장에서도 좀 약한 동료는 직장에서 약한 동료는 나를 좀 생각해주기도 하고 위해주기도 하고 잘 지내는데 힘센 동료는 사실 그렇지 않고 또 힘센 동료는 나 괴롭혀요 그런데 괴롭히는 것도 괴롭히는 건데 어느 날 힘센 동료가 너 왜 이렇게 맞고 다니냐 이러면서 총을 줍니다 저는 그 총을 준 동료의 의도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총을 아주 신봉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우리의 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을 믿는다든지 이런 뭐 체제를 믿는 게 아니라 한 방 땡기면 그냥 다 쏴주기는 총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의도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는 그에게도 선의가 있었는데 그 총이 문제가 되게 됐으니까 그 순간 발을 뺀 거죠 저는 두 가지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통치 큰 저 동료가 총을 주죠 호신을 하고 다니라면서 그런데 그전까지도 아서플렉은 회사에서도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사장님도 좀 싫어하고 동료들에게도 좀 귀찮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친구들은 우리는 3명 4명만 있는 직장에 가더라도 파벌 싸움에 시달리잖아요 정치에 시달리고 함정을 판 것은 아닐까 함정이 아서가 잘렸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저는 그냥 총기 옹호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비유로서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삶에 인이 박혀있는 거예요 총으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저는 총기 옹호론자로서 일종의 선의로 주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곧바로 배신해버렸다 그렇죠 라는 그 그러면 훌륭한 비유네요 사회에 대한 그래서 이 자식이 공화당이다 이게 rfa이다 뚱뚱한 애가 와갖고 총을 주잖아요 지금 사회적 약자 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한테 총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총을 그렇다고 주인공이 아무데나 빵빵 쏘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나 이거 총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그냥 뭐 주니까 그럼 갖고 있을까 이러다가 어디 가서 이따가 의도치 않게 흘렸는데 그렇죠 여러분 잘 챙기고 다니십시오 흘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이런 모든 것을 어린이 병원에서 일하다가 떨어뜨리죠 그나마도 이제 공연의 일화인 것처럼 간신히 무마는 했지만 무마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흘리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매력도 흘리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심쿵하니까 흘리고 다니지 마시고 오늘 진짜 아무 말 타임이네요 제일 슬펐던 건 정말 옆에 내가 뭐 형이나 동생이면 되게 한심해서 맨날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야 너도 영악해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너무 순진한 사람이니까 곰돌이 푸우 같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죠 노력이 부족하면 현대사회에서는 나쁜 놈 취급받잖아요 그래 나쁜 놈 취급받은 거예요 선한 사람인데 그래서 총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총을 총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가지고야 됐는데 그러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우리 또 눈골신 흑인이란다 백인들이 어느 여성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넥타이면 백인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인공 입장에서는 중단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성은 그 여성은 괴롭힘 당하는 여성은 약간 도와달라는 듯한 신호를 보냈는데 그렇죠 약간 안절부절 못하면서 약간 그거 무시했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나는 거기 그 세 명을 이길 자신이 없는데 그렇죠 도와줄 수가 없는 처지인데 내가 못 도와줘요 가만히 있는데 그 이 양반의 그 병이 도져가지고 웃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또 와가지고 우리 내가 뭐가 있습니까 나도 한방 있다 이겁니다 내가 인생 이렇게 살지만 한방 있는데 원래는 없었는데 공화당이 와가지고 쥐어줬잖아요 해갖고 땡겼습니다 빵빵빵 계속 두들겨 맞을 때까지만 해도 안 썼어요 최후의 수단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있단 말이에요 총이 있어요 아르프웨이가 죽어간 게 빵빵빵 쏴죄겼습니다 그 쏴죄이고 보니까 이 양반들은 월스트리트 금융맨이래요 또 뭐 정확히 월스트리트는 아니지만 어떤 금융맨들을 해 또 고담 금융맨 네 그 시점에서 각본이 관객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어요 아주 당당하게 여기 힘없는 그 혼자 지하철을 탄 여성이 있고 조소득층으로 보이는 금치산자 같은 아스프렉이 있고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보통 안 타는데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백인 금융쟁이 3명이 지하철을 탔어요 술 취해서 그리고는 괴롭혀요 시민을 지하철 안 타도 되는데 태운 게 아닌가 대체 그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지하철을 왜 타지 라는 생각 무조건 하게 되잖아요 저는 영화가 끝날 때 이야기하게 된 것 같아요 영화 출연시켜준다고 해서 탄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지하철에 태웠다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 대리운전 못 불러가지고 아니 80년대에 아 맞다 똑같은 대리운전 80년대에 미국 동구면은 그런 서비스 없죠 아 대리운전 서비스 없죠 맞다 80년대니까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이 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정도로 기사를 고용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자는 아닌 그냥 말단치곤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면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이들에게 그 주변에서 어딘가에 대해서 날아온 듯한 총기로 처단을 해요 아싸는 그게 사실 우리가 도식적으로 또 보면 정치병자니까 도식적으로 봐야죠 월스트리트 금융맨들 기득권인데 기득권들이 어떤 형태로든 기득권들에 대한 미움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고 그냥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람들 위주의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건데 나한테 총을 줬지 않습니까 난 총을 쏠 수가 있다고요 공평하지 않습니까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확고한 정치적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르쌍티망의 해소가 이 총으로 가능하게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장면 이 장면이 뭐 보여진 건 아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많은 또 고담 기득권을 미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감명을 받고 광대가 쏴 죽였다더라 월스트리트 금융맨들을 그 사실에 감명을 받고 자기들도 광대가 돼서는 제일 시위를 하 뛰쳐나옵니다 가뜩이나 분위기가 안 좋았죠 네 공공파업이 일어나고 그렇죠 상상해보면 상상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야기하죠 주변의 민심을 듣죠 아하서가 내가 했다고 아직 얘기하지 않았을 때 그래? 사람들이 이걸 동조한다고? 이게 나의 영향력이라고? 나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소문은 왜 그렇게 퍼졌을까? 지하철을 이용해야만 하는 뉴욕의 다른 고담의 다른 시민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 같은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어쩌면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공공선에 복무하려고 해피인데 내가 해피로만 복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빵빵빵으로 복무할 수도 있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아직 이 시점에서는 그런 판단까지는 안 하고 약간 윤리적 갈등이 있겠죠 하지만 뭔가 그런 이제 어떤 뉘앙스들을 갖게 됩니다 오 폭력 소용을 느껴요 그리고 나의 사회적 의의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닌가 총으로 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으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게으르고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바람을 가지면 그걸 많이 뒤틀지 않아요 그냥 쭉 그 이지를 가지고 산다고 느리고 평화로운 사람들 있죠 그렇게 살면 고민이 적었는데 자기의 고민 없는 삶에서 드디어 고민 없고 불만만 많은 불만도 억지로 죽여가면서 살고 있는 삶에서 새로운 충격이 들어온 거예요 나 폭력을 쓸 수 있네 그리고 이건? 그리고 그 폭력이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걸 주네 그리고 그건 RFA가 줬어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문제는 이 세 명이 우리 배트맨 아빠의 저 직원이라는 겁니다 그 직원이세요 그래갖고 근데 이 토마스 웨이는 이 영화에서 보면은 어쨌든 금융자산 가시고 어느 배트맨 시리즈에서나 토마스 웨이는 금융자산 가고 죽는 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돈은 개많고 아무튼 그거 아세요? 뭐요? 코미콘 같은 데 가면은 배트맨을 코스플레이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꼭 직구진 사람들이 있어요 토마스 웨인과 마사웨인으로 코스플레이를 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배트맨 코스튬을 입은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누워요 아 그 트라우마 역할을 하는 거군요? 암살범은 어디 갔습니까? 조칠 어디 갔습니까? 맞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코스플레장에서는 진주 목걸이 때문에 걸어다니지 못하겠는데요? 그 뭡니까? 슈퍼맨 불러와 슈퍼맨 느곤마사야 그러면은 배트맨 코스턴은 그때부터 이렇게 굉장한 트라우마 내면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토마스 웨인이 우리가 보는 슈퍼 히어로 물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망전대 그렇죠 그렇게 부르는 거죠 맞죠? 피터 파커 삼촌처럼 죽으러 나오시는 아 네 그 스파이더맨 앞에 벤 파커 삼촌 옷 입고 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 가로나오시는 그럼 박근혜 코스플레장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식후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스트로 파스티체리 라 파스티체리아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과식과 야식을 피할 수 있다면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순면 감촉 커버로 더욱 부드럽게 다이아몬드형 몰딩으로 새는 걱정도 덜어주고 울트라 슬림으로 더욱 편하게 3D홀 흡수로 피부에 닿는 면적도 줄여주는 대형생리대도 이젠 29 데이즈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29 데이즈 아무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양반은 거기다가 돈 많고 또 이 양반도 선한 의지가 있다 보니까 선거에 출마해야겠다 이 준비를 딱 하고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입장 표명을 요구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그놈들은 총맞을만 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총으로 쏘고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거를 왜 총으로 못 쏘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토마스 웨인의 입장에서 이런 절벽이 느껴집니다. 자본가 혹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대로 하자고 얘기했어. 그런데 법대로 했더니 사람들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그 상황. 그리고 사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이 토마스 웨인의 성격이라는 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주 기득권에 찌든 이런 인물도 아니에요. 사실. 그게 나쁜 사람 아니다.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대사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 대사가 저거 일부러 집어넣었네 싶은 게 왜 광대 가면을 화장을 했을까요? 라고 하니까 비겁한 가면 뒤에 서서 우리같이 노력한 사람들을 시기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 계급적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캐릭터인 건 맞는데. 자본의 태생적 보수성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이외에 예를 들면 좋은 자본가인 거죠. 자본가 치고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게 웨인이라는 가문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극장에서 모던 타임즈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일 셰플린 나오는 거. 사실은 그게 모던 타임즈를 보면서 이렇게 약간 즐기고 재밌고 웃고 이런 게 사실은 물론 코미디여서 재밌어서 웃은 것도 있겠지만. 70, 80년대에는 교양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지적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 네. 30, 40년대 영화 이런 거 보는 거. 그리고 사실 지적 수준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본다고 한다면 이건 산업자본주의 비판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진보주의자적인 이런 태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토크쇼 진행자 나오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름이 머레이입니까? 뭡니까? 머리 프랭클린. 머리 프랭클린. 이 양반도 그 유명한 배우잖아요. 로버트 드니로 선생님. 드니로 씨. 그런데 이 양반도 나와서 이 양반도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난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구만. 되게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본인이 유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뭐가 됐든. 프랭클린은 머레이는 약간 완벽하게 선한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뭐 토마스 여인도 마찬가지긴 하죠. 아서 플랙을 결국에는 자기 방송에서 비웃었으니까 조롱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조롱하기 위한 의도로 데리고 나왔고. 그런데 사실은 그 조롱하고자 하는 그 무대가 아서 플랙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래서 머레이 프랭클린은 그 TV쇼 진행자와 TV쇼 제작진은 잘못한 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무명 광대에게 무명 코미디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머레이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주인공이 객석에 있다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 망상에서. 그거에 대해서도 좋은 어떤 얘기를 해주는 사람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근거를 봤을 때 어쨌든 좋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관계 속에서 사실 이 두 사람이 상징하는 게 기득권은 기득권인데. 그래서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좋은 사람. 기득권 측은 좋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총화자 죽어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서의 입장에서는 기득권의 상징이 되어서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서의 머릿속에서는 유사 아버지잖아요. 혹은 아버지이길 원했던 사람이거나. 그렇죠. 그들이 나를 배신했을 때. 그들이 나와의 사이에서 건널 수 없는 강을 발견했을 때. 아서는 그냥 RFA가 준 총을 쓰게 되죠. 개인의 분노와 냉소를 정치에 이렇게 딱 잘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런 기득권한테 인정받으려고도 해보고. 또 그래봤지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뒤에 토크쇼 진행자 사실. 투표에 불러서도 자기를 조커로 불러달라니까. 스탭은 왜 그래야 되냐고 주장하지만. 그리고 스탭은 내보내지 말자라고 했는데도 기회를 주자고 하잖아요. 다 들어주잖아요.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한테 어쨌든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마음도 먹어보지만. 쉽지 않았고. 그리고 또 어떤 억울한 근거도 발견을 하는데. 이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게 아니라. 사실 이 기득권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도 하는 계기가 있는데. 엄마의 편지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또 토마스 웨인한테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매정하게 또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면 사실 그것만 보면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죠. 내가 당신의 어떤 억울한 피해자일 수 있는데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또. 아닙니다. 기득권은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억울할 게 없어요 내가. 그런데 내 피해는 엄마한테서 받았다는 사실도 나와요.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역행돼요. 그렇죠. 엄마가 받은 피해도 사실은 시스템이 받은 거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분노와 냉소는 엄마한테서 대물림 돼버렸구나. 그런데 그건 사대가 만들어준 측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저 기득권한테 직접적으로 화가 났었는데. 나한테 직접적으로 잘못한 줄 알고. 그건 또 아니래. 그럼 그 둘은 뭐가 다른 거지 대체.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면 요구할 수 있어요. 시정해라. 나를 뭐로 인정해라. 당신에게 무슨 세계의 구원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구제해봐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를 구제해야만 하는 당위가 당신에게 있지 않느냐. 이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고요. 그 당위가. 없어졌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고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피켓에 쓸 말이 없죠. 그렇죠. 뭘 대상으로 뭘 요구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냐. 그것도 없고. 얘기를 다 풀어봤는데 내 분노를 풀 곳이 없어졌을 때 결과는 뭐냐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살아 사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느냐. 갈 길을 잃은 분노는 남습니다. 크기가 줄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서 뭐가 남느냐 하면. 그러면 내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해야 돼. 내가 웃긴 걸로 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돼.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리고 내가 뭐 어떤 다른 이유로 억울한 피해자인 것도 아니면. 유일하게 내가 뭔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생각해 볼 때. 지난번에 한 게 있어. 네. 총으로 쏴서. 그건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좋아해 줬단 말이에요. 그것만 남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의의라는 건. 나의 갈 길이라는 것은. 당기는 것이다. 방아쇠를 그냥. 이것만 남고. 실제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실제로 우리 미디어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목을 합니다. 충실하게 보도해 줍니다. 네. 그 텔레비전에 갑자기 개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쓸데없이 그 장면이 길잖아요. 텔레비전 여러 개에서 비추는 장면이. 그렇죠. 온 미디어가 조커를 보여주고 소비한다라는 걸 앞에 하죠. 그걸 너무 말하고 싶으셔서 감독님이. 당연하죠. 그렇죠. 생방송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잘 만든 영화는 얘기의 흐름이 좀 당연하죠. 나는 토크쇼 하다가 땡길 때 웃었거든요.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와킴 피닉스, 와킴 피닉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커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TV 세트에서요. 네. 그리고 딱 등장할 때부터 내가 알던 조커다라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가셨다. 그리고 그 로버트 드니로의 마지막 장면에서의 연기가 이 이야기의 허무함을 완성해 주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쇼의 진행자의 입장으로 한번 저 연기를 봤단 말이에요. 생방송에서 저러면 생방송을 망쳤잖아 일단 게스트가. 그렇죠. 기회를 줬는데. 그러면 컷이란 말 하면 안 돼요 프로는. 건지긴 건지하죠 뭐라고. 그 사람 가지고 분량 건져야 돼요.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관종 짓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조커가 된 아서가 자기 범행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매우 비싼 사람들이 많이 보는 미디어의 TV쇼 진행자는 뭘 해야 소임을 다하는 겁니까? 정론을 말해야죠. 얘기를 풀어야죠. 그 얘기를 풀고 눈빛을 바꿉니다. 일을 다 해요. 뭐 하나 못한 게 없어요. 뭐 하나 못한 게 없어 죽는다는 걸 연기로 보여줘요.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분노와 강화. 저는 이 자리에서 조커가 되겠습니다. 지프에 이런 게 와 양면이 있구나. 사람들이 무조건 화낼 만한 것도 아니고 그 결과가 완전히 예쁜 것만도 아니구나라는 걸 너무 잘 이해하게 해줘요. 근데 총이 없어가지고 조커가 되시기. 저에게 총이 없다는 걸 다행으로 아십시오. 좋아요. 아이폰 11 프로면 죽일 수도 있어요. 어 그렇구나. 내가 이거 튼튼하거든. 게틀린 건처럼 붙어있는데 세 개가. 아무튼 이런 기득권의 모습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묘사에서 사실은 또 우리 정치병자는 결국 이것은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왜 민주당이냐라고 볼 때 구체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 1981년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마지막 극장 장면에 붙어있는 영화들이 다 1981년 개봉작들이고. 조로 더 게이블레이드 1981년작의 제목이 보입니다. 그리고 80년대에 개봉한 조로 영화는 그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거는 배트맨 부모님의 죽음을 다룬 모든 작품에서 똑같잖아요. 조로 영화이긴 한데 그게 시대에 따라 달라요. 여긴 80년대이기 때문에 더 게이블레이드가 나온 거고. 저도 진짜 감탄을 하고 봤어요. 80년대일 텐데 만약에 이 시리즈를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80년대일 텐데 조로 영화가 나와야 돼. 조로 더 게이블레이드를 상상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사실 그냥 조로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무거나 틀면 되지 극장에서. 그런데 시리즈를 모르는 사람도 그걸 딱 보는 순간 검색 한 번만 해봐도 배경이 81년. 바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장치 그런 맥락의 장치인 거죠. 맞습니다. 81년에 실제로 뉴욕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에드 카치라는 사람이 출마를 했는데. K-O-C-H죠. 그래서 카치인지 코크인지. 카치라고 읽습니다.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미국인들은 그렇게 읽으니까요. 미국 사람이니까 또. 그런데 이 양반이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특이한 사람이라기보다도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76년입니까? 언제입니까? 아무튼 그때 당선이 된 이후에 열심히 하는데.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대단히 자유주의적인 이런 성향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독신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는데 80년대에는 저 사람이 그렇게 못나지도 않은 사람이고 다 갖춘 거 다 갖춘 사람이 왜 와이프도 없이 혼자 살까? 게이신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당신 게이요? 그러면 이제 에드코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에드코치 시장이 굉장히 입이 험했잖아요. 특히 논쟁도 굉장히 잘했고. 누가 자기를 비난하면 곧바로 쏴주는 성격이었는데. 그때는 꼭 이렇게 말했죠. 꺼내지 말아야 되는. 들추지 말아야 되는 사생활도 있다. 라고 쭉 얘기했는데. 그 중간에 쌍욕이 들어가 있고. 명확한 답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진짜 성소수자여서 커밍아웃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성애자인 걸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수자가 아님에도 성소수자들이 받는 질문에 대한 부당함을 역설하기 위해서 그런 답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내가 시내라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했지만 소극적으로나마. 그렇죠. 그래서 왜 나한테 성소수자냐고 물어봅니까? 나 이성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차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물론 제가 에드카치 친구 아니니까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어요. 결론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리버럴한 성향을 정확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시장님이 관용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내가 지금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라고 하면 그것도 듣고. 그러니까 이런 좀 멋있는 정치인이다 이거예요. 김민하 영화 아저씨 내 사는 동네에서는 그것을 이제 이재호 전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재호 씨는 뭐 그거는.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도 타고 뭐 다 좋은데. 상단에 계속 인사를 합니다. 왜 동네를 소독을 하냐고요 자꾸. 소독도 해요? 그거 있잖아요. 그 붕 소리 나는 거 그거. 네. 그거는 어디서 갖고 와서 하는 거야. 그거를. 본인이 직접 해요? 네. 여름에 그거를 지난번에 해가지고 욕먹고. 그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걸 하고. 공무원 아닌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공무원. 국회의원도 공무원인가. 나름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우기는 건가. 아무튼 지나가다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통해서 얼굴을 많이 비추는 전략.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런 좋은 정치인이라고 이름이 나 있는데. 그런데 사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재정 긴축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산업구조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다. 이런 것들을 추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아 떨어지기도 했던 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뉴욕시는 부채가 너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시 재정이 파탄 상태였어요. 정말로 시가 모라토리움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걸 간신히 끌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호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호황이 와서 미국의 주요 도시들의 제조업이 막 발달하고 그걸로 많이 벌었는데. 뉴욕의 경우에 의류 산업이라든지 이런 일부 제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70년대쯤 되면 약간 분위기 안 좋아지고 불황이 생기고 뉴욕 같은 경우는 또 대도시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도시 문제가 생겨요. 범죄 그다음에 무슨 빈곤과의 어떤 빈부격차, 슬럼화 이런 것들이 다 엮여들어가면서 심각하게 상태가 안 좋은 도시가 되고 거기에 재정위기까지 같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었을 수도 있고 재정진축과 그다음에 산업구조조정. 그래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그런 것보다는 금융 그다음에 관광 이런 쪽으로 풀어보는. 프랭크 신하트라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뉴욕 뉴욕 빰빠바바바밤. 잘 살 때 나온 노래입니다. 빰빠바바바바바. 빰빠바바바바바띠리. 그 노래 가사에 금융 관광 제조업은 밖으로.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이런 뉴욕에 대한 선망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고 만들어내는데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 에드카츠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 사실 프랭크 신하트라는 노래가 70년대 후반에 나왔을 거거든요. 에드카츠가 그거 하던 때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예술, 문화예술 이런 거를 통해서 풀어보려고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또 1980년이 되면 우리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까지는 사실 이른바 혁신주의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물려야 되고 기업이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정책을 펴던 시기예요. 그전에. 그게 언제부터냐면 뉴딜 이후부터. 더 이전까지 가면 시어돌 우즈벨트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 번 했으니까. 뉴딜 이후에 이어지던 혁신주의 시대가 로널드 레이건의 당선으로 완전히 막을 내리는 시점이 1980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류가 뒤집어지는 게 우리 고소득자, 기업 운영하는 자본가, 그다음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그다음에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네오콘들. 이 사람들이 하나로 뉴딜 시대에 불이익받았던 이런 부류들이 하나로 뭉쳐왔고. 전면에 나섭니다. 네. 레이건 정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레이건 오믹스의 대표적인 슬로건 중에 슬로건이 이런 재정 긴축과 구조조정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잖아요. 낙수효과.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민주당 정치인이지만 에드카츠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법들을 도시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81년, 80년이 되면 공공부문 파업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지하철 노동자, 버스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파업을 해요. 그러면 지하철도 안 다니고 버스도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출근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뉴욕시 복잡한 동네에서 출근해야 하려면 그거 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에다 대고 우리 에드카츠 시장님이 난 타협은 없다. 여러분 저런 놈들하고 타협하는 애 차라리 걸어다니십시오. 그거를 다리에 나와서 직접 외쳤어요. 물론 저런 놈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 부분은 쌍욕입니다. 노동자들한테 쌍욕을 하는 이런 나쁜 시장. 공공노동자들과 척을 지느니 어떻게든 재정을 긴축하겠다. 거기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수적 피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욕 먹고 가겠다. 그리고 이 시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계층하고든지 싸울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보여진 게 도널드 트럼프랑 싸웠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뉴욕 개발하면서 부동산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술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트럼프 잘 알지만 내 친구가 아니에요. 잘 안다고 그러니까. 트럼프랑 술 한 잔도 하고. 지금 눈앞에도 있는데요. 이거 변기솔 같은 걸로. 트럼프가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개발할 때도 최대한 감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감세 혜택이나 이런 걸 주장하면서 시장을 협박해요. 예를 들면 방송 무슨 방송이야? MBC 방송인가? 거기를 본사로 옮기게 하겠다든지 이런 거 갖고 협박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에드 카치가 그러시면 할 수 없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돼지 같은 놈이라고 해요. 트럼프한테. 그러면서 안 줬어요. 감세 안 해줬어요. 아까 말했듯이 누가 자기를 한 대 때리면 곧장 되갚아주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래서 이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튼 모든 노력을 하신 분인데. 어쨌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특성이 사실은 토마스 웨인으로 묘사된 영화에서 나오는. 이 기득권하고 사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겹치거든요. 맞아요. 시대적 배경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그래서 참 한국이 이 영화 감상하기에 정치병자로서 이 영화 감상하기에 좋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큰 어떤 젊은이들이라면 이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표와 자본이 상당 부분 노동조합에 잠식된 국가들이 꽤 있으니까. 뭐야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저렇게 하고 당선된다고? 라는 전통적인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도 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랑 한국은 안 그랬잖아요. 관외 재정적인 위기가 있으면 기업을 덜 아프게 하고 이것을 뚫고 나가는 방식을 늘 택했단 말이에요. 80년대 이후로는. IMF 때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빠르게 졸업했지만 월급쟁이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어요. 저도 고통스러웠어요. 월급쟁이 아니었지만 중학교였지만. 전 대학생이었어요. 중학생 사달라는 거 안 사주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저소득층이었고. 사실 IMF 때문에 타격을 입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못 살았는데. 중도정권이 들어섰을 때 사람들의 분노가 가시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이런 이유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에드카츠의 일련의 정책 속에서 뉴욕에 사는 저소득층이고.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어땠겠어요. 사실 상당 부분 피해를 보고 손해를 받겠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영화에 이런 식으로 우리 조커의 분노로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 영화에서 사실 민주당을 보여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흑인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흑인들의 태도나 지위 이런 것들이 민주당 정권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흑인 나오는 포인트 정해져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애기 엄마. 소피. 네. 소피예요 걔가? 아니요. 저기 버스에서. 버스에서. 버스에 애기 엄마? 우리 주인공이 애기를 좀 웃겨주려고 했어요. 나는 세상에 웃음을 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애기 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놀리지 말라면서 주인공 구박하잖아요. 그렇죠. 흑인이에요. 그런데 그 흑인 엄마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뭐야 이 백인 아이씨 왜 또 우리야 못살게 굴어? 그렇죠. 맨날 백인들한테 못살게 굶을 당하고 있거든요. 괴롭힘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주인공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괴롭힌 것도 아니고 나 즐겁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애가 먼저 쳐다봤는데. 내가 가해자야? 내가 가해자야?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이게. 흑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백인 저소득층 구독자들의 시각에서. 세계관에서. 트럼프 찍은 사람들 세계관에서. 또 흑인 어디 나옵니까? 우리 또 좋아하는 여성. 소피. 주인공이 좋아하는 여성 흑이 나오잖아요. 데드풀의 도미노죠. 네. 그래요? 그 얘기를 지금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보자마자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도미노예요 이름이? 네. 아니요. 데드풀의 도미노 역으로 나오는. 네. 도미노라고 그 영화에서 자기 주변에 운을 조작할 수 있는. 운을 조작을 해요? 행운을 조작해요. 그러면 타짜시네. 네. 그런 식이에요. 그렇죠. 타짜. 그분 옆에서는 더블로 가면 되는 겁니다. 네. 고강열이 와서 나 타짜야 이러면 바로 꺼내면서. 아 뭐 이런 거 이렇게. 도미노가 어이 젊은 친구. 어이 젊은 친구 시사답게 행동해. 더블로 가. 너 다음에 나랑 또 쳐. 아무튼 간에 그 여성도 사실 망상이지만 어쨌든 같이 다닐 때는 우리 주인공이 우리 주인공의 사회적 의의를 증명해주는 르쌍티망들. 기득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막 조장해요. 이 양반이. 네. 막 같이 분노하자고 하고 쏴죽이자고 해요. 막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 주인공은 나는 그렇게까지 분노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린 동료야라는 동료의식을 느낍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 어떻죠? 아니에요. 그게 내 망상이었어. 네. 내가 피해를 주고 있다고요. 이 사람한테 지금. 그렇죠. 내가 가해자 왔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점이 또 하나가 있고. 왜냐하면 소피의 입장에서는 이 이웃한테 잘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도 망상인지는 모르지만 제스처 한 번 했을 뿐이에요. 머리 총으로 겨누는. 네. 그냥 그 제스처 한 번 했을 뿐인데. 네. 같은 아파트 사는 주민으로서. 힘들다 차라리 죽고 말죠. 이런 식의. 네.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나쁜 놈 맞아 또.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흑인들이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보건의료서비스에서 나옵니다. 상담하시는 사회복지사. 네. 상담사 두 명과 그리고 병원에서의. 그렇죠. 병원에서의 자료관리. 그렇죠. 기록관리. 기록관리지과. 그 사람 다 흑인이에요. 그럼 뭐냐면 사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내가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어쨌든 도움을 받거나 이런 보살필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해주는 사람들도 흑인이에요. 여기서 또 우리가 그러면 이 종합적으로 뭘 생각하게 되냐. 저 같은 정치병자들은 오바마 정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바마 정권에서의 백인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시각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과거에는 과거에는 이런 식의 생각이. 그래도 우리가 흑인만큼 불행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가 우리보다 더 막장인 흑인들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적인 어떤 위안은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득권을 미워하는 점에 있어서는 흑인들이 기득권을 미워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약간 동조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덕을 쌓기에는 지금은 우리 쪽의 직업도 너무 많이 없어졌고.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 위에 흑인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기분에.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되고. 그다음에 오바마 케어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바마 케어 그거 등록 안 해갖고 홈페이지 안 열려갖고 나 벌금 내고. 벌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이 영화에서 흑인의 지휘들이 지휘가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 병자가. 양극화란 그런 의미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봐야 될까요? 약자의 파편화랄까요? 다수가 약자인데. 그 다수가 서로 다 고립돼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담사가 프로그램이 없어질 때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당신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그다음에 붙인 게 나 같은 사람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아서플렉은. 뒷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어요. 내면으로 울고 있었죠. 그런데 되게 독특한 게. 그 세 명의 흑인이 전부 다 아서플렉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뒤로 확 빠져버리는 역할을 하네요. 그렇죠. 거리감이 계속 있고. 사실 맨 마지막에도 흑인 나옵니다. 그 정신병원에 상담을 해주는 사람도. 네. 두 번째 상담사. 흑인이죠. 네. 그 장면은 샤이닝인 줄 알았어요. 가만있어보자. 그럼 처음부터 그냥 순수하게 나쁘게. 아서하게 굴었던 건. 아무도 없어요. 아 그 사장밖에 없어요. 시작할 때 꼬마의 백인 꼬마의 네 명. 그리고 사장. 아서에게 총 맞아 죽은 금융쟁이 백인 세 명.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네. 사장은 뭐 그렇게 해도 돼. 얼마나 짜증날 거야. 라고 사장이 말했습니다. 역시 사장은. 역시 서는 데가 다르면 풍경도 다르다고 송곳이 그랬습니다. 고보신이 사장이 그랬습니다. 다행히 또 영화에서 사장은 안 죽었네요. 그러네. 사장을 죽였어야지. 죽이자.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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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